여자는 말이야 남자만 절대 몰라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내 모든 걸 다 가져간 그 여자 한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다 믿었어서 바보같이 여자는 다 똑같나 봐 전화 왔어 이봐 이봐 주인 집 아들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기 오은호 핸드폰입니다 지금 왓꽂을 상황이 못됩니다 뻗었어요 당신 때문에 네? 당신 때문에 마음이 이 마음이 쓰라려서 지금 술독에 빠졌어요 저기 이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찾아봐요 세상에 있도록 순진하고 착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남자 버리면 당신 벌받아요 진짜 저기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가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아직도 포인트를 모르시네 지금 오은호라는 대한민국 권장한 청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목숨 받쳐 사랑한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 다시 전화해서 자기야 방울방울해 이러라구요 안그럼 당신 벌받는다?